언니가 하나 고를 거야 하나만 골라야 돼요? 하나만 골라야 돼요 네 개나리도 내 동그 μας 이거 봐봐 엄마 기만한데 엄마 죄송합니다 이물을 넣으면 안 돼? 배경을 넣어야지 뭐지 모르겠습니까? 여기서 더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없으신 거 다추가 갖고 모델이 됐잖아 수현이 이렇게 해봐 수현아 와봐 장이 들어가 봐 얼마 안 남았다 이럴 날 네 예 자 자 자 그럼 하트 한 번만 이거를 뜯어서 가져가서 김 차랑 매년하게 여길 할 게 야 저 저기를 보고 있고 저기를 보고 있고 이걸로 먹어봐 빨리 저기까지 가져가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